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보성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해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개 모집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주민 복리 증지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로 제출 가능합니다.